네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 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성달성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부당이득 반환 얘기 해보겠습니다. 박아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오늘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박상희 씨는 상가 건물 1층에서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며 골프 연습장 앞 복도와 로비에 골프 퍼팅 연습 시설과 카운터를 설치하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가 건물 관리단은 박상희 씨에게 복도와 로비에 있는 물건들을 치우고 그동안 복도를 공짜로 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또 반환 의무가 있는지 쟁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골프 연습장 주인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골프 연습장 주인 박상희 씨는 일단 복도와 로비에 있는 물건은 전부 치우겠다.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복도를 다 점유한 것도 아니고 골프 연습장 앞 복도만 사용했다. 사람들 통행에도 지장이 없었다. 그리고 어차피 복도와 로비는 임대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닌데 무슨 부당이득이 발생했다는 거냐 말도 안 된다는 게 박 씨 측 주장입니다. 이게 관리단은 어떤 입장인가요? 관리단은 무슨 소리냐? 복도와 로비는 공용 공간인데 공용 공간을 사적으로 혼자 사용했으니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통행에 지장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복도에 물건이 쌓여 있으면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통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걸로 봐야 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그동안 공용 공간인 복도를 무당 사용한 데 대해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게 관리단 측 주장입니다. 이게 부당이득 관련한 법조항이 어떻게 돼 있나요? 네. 민법 741조에 부당이득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조항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선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부당이득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반환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골프 연습장에 접해 있는 연습장 앞 복도 일부를 사용한 거니까 자신에게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골프 연습장 주인 박상희 씨 측 주장입니다. 반면 아니다. 복도는 말 그대로 공용 부분이다. 골프 연습장 앞인 것과 상관없이 누구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게 관리단 측 주장입니다. 이게 양측 주장이 팽팽한데 관련 판례 같은 건 어떻게 돼 있나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종전 대법원 판례는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 부분은 구조상 이를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 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 소유자 중 일부나 제3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이를 점유,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취지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하급심에서도 복도와 로비에 임대할 수 있는 대상임을 인정하게 부족하다고 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배척해 왔습니다. 쉽게 말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사안에서도 골프연습장 주인은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비슷한 논란과 분쟁이 자꾸 이어지자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해당 공용 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무단 점유로 인해 다른 소유자들이 해당 공용 부분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됐고 이는 그 자체로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변경된 판례입니다. 즉 해당 공용 부분을 별도로 임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해당 공간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됐고 그 자체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라는 게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그럼 골프연습장 주인도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박상희 씨 측은 정당한 권원 없이 복도와 로비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없었다면 그동안 복도와 로비를 사용하면서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보아서 반환해야 한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공용 공간 일부를 무단 점유에 사용한다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다. 알아둬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